1. 수학에 빠진 시간 이 시험을 아마 잘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망한 학생들이 좀 있을 거라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여름방학을 또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의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럼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커리큘럼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강좌를 어느 시기에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잘 봅시다. 잘 세워서 가봅시다.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쭉 본 학생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 홈페이지? 그거 들어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 뭐냐면 선생님의 그 메인 강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 가지고 진행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요? 그거 이따가 선생님이 뒤에서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크게 보면 이런 거야. 선행 강좌는 선생님의 대표적인 강좌 중에 느낌 있는 선행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선행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후에 개념 강좌가 있어요. 개념 강좌. 얘랑 얘의 차이점은 알겠죠 당연히. 앞에 거는 선행 강좌다 보니까 좀 짧은 강좌이고 개념 강좌는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수 개념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좌에는 센스 있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고난도 문제들을 좀 정복하는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념원리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개념원리. 개념원리는 개념서예요. 개념서. 개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그런 개념서고 IP에는 유형서라고 부르죠. 문제풀이용이에요. 문제풀이용. 이 개원리는 선행과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개념원리는 선행과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간단계.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선행으로 또 짧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과 개념을 동시에 잡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RPM은 유형서죠. 문제풀이. 문제풀이 책이에요. 문제풀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랑 연계를 시키면 가장 좋냐면 이렇게. 이렇게 공부할 때 얘랑 같이 병행하면 좀 좋아요. 특히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은 무조건이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혹은 개념원리랑 병행해도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랑 병행하는 거는 조금 안 맞아. 왜냐하면 이 문제풀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할 때에 좀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PM은 학생들이 꽤 많이 푸는 유형서 중에 하나니까 선생님이 이거 문제 전 문항을 다 촬영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개념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은 강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시험 직전에 파이널로. 학교 시험 직전에 파이널로. 최종 점검 모의고사라는 봉투 모의고사예요. 봉투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강좌가 있어요. 6회분 정도가 있거든요. 이 파이널을 가지고 실전처럼 대비할 수 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학교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 참고서로 진행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좌대로 진행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강 형식으로 중학교 수학을 좀 다시 보는 중등 수학 리뷰. 그 다음에 원샷 특강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은 두 개의 시리즈가 있을 텐데 앞으로 좀 여러 개가 개강되긴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프 특강. 이거 무료 특강일 거야 아마. 근데 있잖아.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필수로 들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무료니까. 그거 여러분 어차피 패스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좌. 그 다음에 이차수 강좌 있어요. 이차수. 그러니까 이차수는 단순한 이차수 그래프 그리고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그건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보다 좀 더 심화되는 이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2 되는 학생들 혹은 고1 중에서 이차수를 공부했는데 그거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 관계 이런 거를 조금 더 깊게 느끼고 싶다면 이 이차수 특강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잘 만든 강좌니까 들으셔야 돼요. 특히 고2 되는 학생들 중에 수투하는 학생들은 무조건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행 강좌입니다. 느낌 있는 선. 뉴, 뉴가 붙었어요. 뉴. 뭔 소리냐면 선생님이 이번에 하반기에 수학 카랑, 수학 2를 새로 찍습니다. 새로 촬영하라고 교재도 리뉴얼 됐어요. 새롭게 교재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제 뉴, 느낌 있는 선행 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아 이게 안 보이네요. 잘 색감이 잘 안 보여. 이게 초록색이고 이게 분홍색인데 이게 PPT 그것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에 새로 찍어. 교재도 좀 바뀌었어요. 새롭게 바뀌었어요. 좀 이쁘게 바뀌었어요. 이건 좀 TMI인데 선생님이 디자인을 다 직접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 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듣기에 참 좋은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수학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 수학 포기한 사람들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주로 다루긴 하는데 너무 딥하게 다루지도 않고 문제도 너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기 좋은 강좌예요. 그렇지만 설명은 최대한 꼼꼼하게 하는 편이니까 선생님이. 또 선생님 수업을 또 재밌게 하잖아요. 텐션이 조금 높아가지고. 물론 여기 텐션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텐션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졸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우리 수학 포기한 학생들은 그래도 꽤 거부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과 개념을 가장 쉽고 빠르고 재밌게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을 못하면 못할수록 많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바로 개념 강좌를 들어가지 말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개념을 가시는 걸 훨씬 추천드린다고. 특히 수학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선행 강좌 수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매력 있는 개념 완성 있죠. 매력 있는 개념 완성. 매력 있는 개념 완성은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개념 강좌예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새롭게 좀 리뉴얼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교재 표지가 이게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 이게 좀 바뀔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인데 수학2랑 수학하가 새롭게 나올 겁니다. 디자인 중이에요. 선생님이 골 머리 머리 이렇게 쥐어짜면서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 거고 새로 나올 겁니다. 리뉴얼 돼서 나올 거고요. 대표적인 개념 강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좀 정리해요. 그래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긴 해.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이 바로 오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적정 등급은 5등급이면은 공부를 좀 복습을 많이 한다는 가정하에 들을 수 있고요. 4등급 이상부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4등급부터는. 5등급이면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선행 강좌를 수강하고 나서 복습 꼼꼼히 하고 오시면은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면 효과가 좀 좋을 거예요.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아요. 필수 예제들도 있고요. 연습 문제들도 있어요. 이 연습 문제 안에는 내신도 잡을 수 있고 수능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도 유명한 문제들은 그래도 좀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맨날 얘기하거든.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여기 있는 개념과 문제들 한 복습을 적어도 3번 이상 한다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얘기는 선생님 그 뭐랄까 최고의 잔소리 중 하나거든. 복습은 적어도 3번 이상이야. 적어도 3번 적어도 3번이다. 최소 적어도 3번 이상 한다면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된다고 봐요. 나는 알겠죠?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꼼꼼하게 하시면 정말 정말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센스 있는 문제풀이라는 강좌가 있죠. 센스 있는 문제풀이 이거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 강좌예요. 그래서 딱 목표는 몇 등급? 1등급. 목표와 1등급이야. 그럼 무조건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쉬운 문제들은 앞에서 개념할 때 여러분이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모의고사 문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을 다시 설명해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사고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실전 개념을 가르쳐줘요.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 수학 문제도 개념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만으로 풀리는 건 맞지만 조금 더 눈을 수학을 바라보는 눈을 좀 뜬다면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다양한 시각을 기르는 강좌예요. 그래서 실전적인 개념을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내신에 잘 나오는 것 적용하는 거지 이런 걸 배우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신에 잘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 내신시험에 나왔다면 좀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4점짜리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항들. 그런 거래 좀 적용하고 같이 풀고 하는 거니까. 실제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면 돼. 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tmi. 이것도 선생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이쁘지 않아요?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최종점검 모의고사라는 강좌가 있어요. 최종점검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예요. 봉투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임이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 수능 선생님들은 수능 전에 수능 전에 10월 9월 이때 봉투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강좌로 내시잖아요. 근데 내시는 그런 게 없었어. 내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왜 내시는 없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없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는 평균적인 난이도를 잡고 만든 거라서 만약에 우리 학교 내신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우리 학교 내신 시험은 좀 쉽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대비하기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딱 평균적인 난이도로 맞춰서 선생님이 봉투 모의고사를 좀 준비했고요. 실전 감각을 기르기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신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객관식 열일곱 문항 서수령 세문항으로 딱 그냥 고정을 했어. 물론 학교마다 이것도 다 다르잖아. 그죠? 어떤 학교는 그냥 객관식만 어떤 학교는 객관식 20개 서수령 딱 한 개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들도 많고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의 평균치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객관식 열일곱에다가 서수령 세 개 이 정도의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뭐가 들어있냐면 답안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봉투모의고사에 답안지가 들어있어서 서수령 쓰는 것까지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마킹하는 것까지 다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실전이라니까 딱 50분 재고 풀어야 되는 강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6회분으로 총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습하기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약점 체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이런 학교 기출들을 풀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가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까먹은 개념들을 아 내가 실제 시험에선 이 생각을 못하는구나 아 이 문제는 내가 봤던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떠올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체크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럴 때는 이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 앞에서 문제를 쭉 풀다가 막혔어 그래서 이 시험을 망했어 이 최종 점검 모의고사를 1번 쳤는데 문제 풀다가 앞에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막혔어 그래서 뒤에 거를 막 손대지 못했어 그래서 이 시험이 망한 거야 실제 시험은 아니니까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되겠니 앞에서 어려운 게 있다면 몇 분 정도의 고민을 하고 일단 넘기자 그리고 뒤에 서술형의 문제들을 쫙 봤는데 서술형의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좀 많아 과거에 봤던 것도 있어 그러면은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바로 건너 뛰어서 서술형까지 가야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건 내가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앞에서 가다가 막혀서 이 문제 가지고 막 10분 20분씩 고민하면 뒤에 건 아는 건데도 시간 없어서 못 푼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신은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50분 안에 시간 압박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 시간 압박 때문에 아는 문제도 틀린다고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 마지막으로 내가 부족한 유형들을 또 정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건 이런 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하면 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또 거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최종 점검 모의고사라는 강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강이죠 특강 특강은 이제 2차함수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교재가 아니라 프린트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첨부 파일을 받으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좀 정리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중학교 수학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 특강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프가 약하다는 모든 학생들 알겠죠? 무료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고 2차함수 요거는 선생님 왜 2차함수라는 용어를 붙였냐면 고1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2차함수에요 2차함수랑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쪽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파트들이 고1랑 고3 돼서도 계속해서 내신에 연결이 돼서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2차함수의 생각이 가장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학년이 높아지면 나머지 함수들은 2차가 아닌 함수들을 배워 하지만 생각은 다 여기서 이끌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차함수 공부했던 학생들은 꼭 반드시 수강하셔서 어떤 개념과 개념 간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강좌에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 효율을 내는 강좌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뭡니까? 개념 원리죠 개념 원리 원샷 개념 원리 고등학교 대표 참고서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참고서 중에 하나죠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강좌를 다 촬영을 해놨어요 다 촬영을 해놨다고 수학상부터 기하까지 총 7종류를 모두 촬영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만약에 내가 개념 원리 가지고 특히 학교 부교제의 개념 원리를 쓰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면 그냥 개념 원리로 공부하는 게 베스트겠죠 여러 번 보는 게 좋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들이 좀 많아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3등급 후반에서 3등급 후반에서 5등급까지는 그죠? 그 밑에 등급은 선행 강좌를 듣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선행 강좌 듣고 오는 게 좋고요 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정도의 학생들이 좀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강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행이랑 개념을 좀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시간이 좀 없을 때에는 이 강좌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싹 다 싹 다 풀이를 하니까 단, 확인 체크는 안 합니다 왜? 필수의 제 설명하면 확인 체크는 숙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확인 체크들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 모르는 거는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까지 싹 다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RPM 문제풀이가 문제풀이 유형서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서고요 이 RPM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개념 원리랑 병행하기 좋다 그랬죠 그리고 개념 강좌랑 병행하기 좋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서다 보니까 많은 유형들이 들어 있고요 또 뒤에 보면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도 꽤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강좌 공부하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 찍어놨어 전문항을 다 해설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개념 강좌들을 수강하고서 RPM으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하다가 모르는 문항을 해설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걸 풀면서 개념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개념 강좌를 수강하면서 내가 같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 풀이해서 모르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수강하시면 돼요 그런 걸 위주로 들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Q&A와 선생님이 수강 후기를 좀 정리했는데 이 Q&A를 선생님이 왜 정리를 해놨냐면 하도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개념 원리도 찍었다 보니까 선생님, 선생님의 그 느낌 있는 선행이랑 개념 원리랑 뭘 들어야 합니까? 딱 정해줄게 딱 정해줄게 빠른 시간 내 그러니까 두 가지 학생 스타일이 있을 텐데 빠른 시간 내 좀 개념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성적과 상관없이 선행하는 학생들이 있죠 내가 만약에 고1이야 고1이야 고1 근데 내가 한 수투를 좀 선행하고 싶어 내가 수학을 좀 잘해 좀 빠르게 선행하고 싶어 시간이 없을 때 그런 학생들이 아, 빠른 선행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강좌가 짧기 때문에 하지만 개념들은 그래도 교과 개념은 다 설명하니까 빠른 선행으로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는 수학 등급이 낮은 학생들 수포자죠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5등급 이하 학생들 5등급 선에서 5등급 이하 조금 더 넓히면 4등급 후반 학생들 있죠 4등급 후반 학생들에서 이제 5, 6등급 4등급 후반에서 5 밑으로 그 학생들은 많이 봐야 돼 여러 번 봐야 돼 그 학생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학을 포기한 그 등급의 학생들 선생님 저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좋아요 하지만 등급이 좀 낮아 그러면은 선행 강좌를 하세요 알겠죠? 그럼 선행 강좌 근데 내가 한 4등급 중반 정도 그 정도 혹은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5등급 수학을 완전 포기하지 않았어 좋아하는 5등급 그런 학생들이면 개념 원리를 해도 괜찮아요 개념 원리로 시작을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개념 원리로만 하는 거는 좋은 등급을 받는데 무리가 있어 그러면 목표에 따라 다르거든 목표에 따라 개념 원리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내가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Q&A를 남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학생마다마다 공부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기준을 잡아준 거야 빠르게 선행하고 싶은 학생들은 선행 강좌 그리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선행 강좌가 좋고 아니면은 학교 부교지에서 개념 원리를 쓰는 학생들 혹은 한 4등급에서 5등급 수학을 좀 좋아해 하지만 성적이 낮아 5등급 선 4등급 그 정도 학생들은 그냥 개념 원리로 해도 나쁘지 않다 알겠죠? 아 요것도 질문이 많죠 선생님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의 대표 강좌인 개념 완성 강좌랑 개념 원리 강좌 중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건 요렇게 좀 사이즈를 잡아볼까? 수포자 학생들은 어떻게 가야 돼? 수포자는 선행하시고 개념 원리 하시고 네? 내 말 들어 내가 짜주는 계획은 지키면 진짜 성공이야 선생님이 수강후기들 중에 꽤 나오는 수강후기가 뭐냐면 선생님한테 Q&A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이 계획 짜주는 애들이 있거든? 그 계획 지켜서 어? 성적 올랐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선생님이 짜주는 계획은 그냥 듣고 지키면 돼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은 들어야지 선행하시고 개념 원리를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매력있는 개념 완성 알겠죠? 그러면 RPM은 RPM은 요거 하면서 푸는데 다 풀지 말고 다 풀지 말고 대표 유형이랑 난이도 중까지만 푸시는 거야 그리고 개념 원리 그 다음에 매력있는 개념 완성하면서 안 풀었던 것들이랑 이거 풀었을 때 틀린 것들 같이 다시 공부하고 RPM 다시 공부하고 매력있는 개념 완성 복습하시고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은 저것만 하는 거야 그 이상 가려고 하지마 이거를 세 번 반복하시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아 수학이 이런 거구나 좀 감이 잡힌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도약하는 거지 이거 반복이 훨씬 좋습니다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은 알겠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을 조금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 등급선으로는 한 3등급 그래 4초에서 4초 이상 4등급 초반 위로는 개념 강좌를 듣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알겠죠? 3등급이 3등급도 듣는 게 제일 베스트고 4등급은 이렇게 듣는 게 좋아 4등급에서 내가 수학을 싫어하면 개념 원리 듣고 개념 완성 듣고 두 번 두 번 보는 게 좋아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수학을 좀 좋아하는 3등급 선이면 굳이 개념 원리 안 해도 돼 이것만 하시면서 RPM 병행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 정도의 기준으로 좀 나눠줬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등급 4등급 선에서 뭐 하라고? 개념 원리부터 해도 괜찮아 하지만 개념 원리만 하는 게 아니야 개념 원리 후 매력 있는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좀 부족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래 높은 등급이 원하면 목표 등급이 좀 높으면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넘어가야 돼 그 다음 3등급 선 혹은 수학을 좋아하는 4등급 초반 학생들 이상부터는 그냥 매력 있는 개념 완성으로 가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RPM 병행하시고 오케이? 딱 잡아주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센스 있는 문제 센스 있는 문제풀이의 난이도 RPM과 비교했을 때 훨씬 어렵습니다 알겠죠? 센스 있는 문제풀이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잘해 이번에 근데 나 수학 어느 정도 개념도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 RPM 문제 정도는 선생님은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고난도 문제집을 선택하겠죠 그때 좋아요 그러니까 센스 있는 문제풀이로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실전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 문제풀이에 대한 사고력을 좀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이랑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집을 풀까요? 고민이 되면 이거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Q&A 남기세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고 지금 등급은 몇 등급입니다 어떤 문제집을 풀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Q&A를 남기세요 알겠죠? 그 다음 내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해요? 내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것도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 내 목표 등급이 높은 등급이야 내 목표 등급이 높은 등급이야 시간이 얼마 없어 등급이 높아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좋아해 잘해 그러면 어느 정도 개념 공부는 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는 문제풀이 강좌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여기도 개념이 들어 있거든 문제풀이 강좌를 들으면서 반복하는 것 위주로 가고 선생님 내가 등급이 좀 낮아요 근데 수학시험을 좀 잘 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권 정해서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 원리나 개념 완성 둘 중에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겠죠?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클 거야 4등급 선이야 4, 5등급 선이면 그냥 개념 원리 하나로 그냥 계속 그것만 보셔요 딴 거 보지 말고 시간 없어 딴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내가 한 3등급 선이면 개념 완성 가지고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물론 시간이 많으면 다 보면 좋겠죠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등급 선으로 나눠서 고민하시면 좋아요 또 역시 헷갈린다 궁금하다 싶으면 Q&A 남기면 좋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Q&A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힐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선생님 그거예요 수강 후기인데 핵심만 딱 말해줄게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쭉쭉쭉 읽어보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어디 있어 야 이런 거 만수무강 하세요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문제 한 번 더 풀고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고 한 번 더 풀고 강의 끝나고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풀고 또 풀고 3일 지나고 또 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라니까 뭐 선생님 잘 가르쳐요 잘생겼어 아니 죄송합니다 잘 가르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메가스테인 선생님 다 잘 가르쳐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이 안 하면은 성적은 절대 안 올라요 기적을 말하지 마요 기적을 말하지 마 다시 한 번 모든 건 모든 문제나 개념은 적어도 3번 이상입니다 이거 내가 20살 때부터 선생님 20살 때부터 학생들 가르쳤거든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말했던 소리 중에 하나예요 수학은 적어도 3번 이상이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야 돼요 여러 가지 수강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수강후기는 여러분이 오셔서 또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니까 핵심은 그거야 여러 번 분다 그래야 성적이 오른다 이거는 선생님이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 학생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수강편을 너무 재밌게 쓰지 않았니? 싱싱한 활어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수업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텐션이 높은 편이야 그래서 좀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싱싱한 활어 같다 그만큼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한다 뭐 이런 거죠 기분 안 나쁩니다 소처럼 일해달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소처럼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끝으로 이제 캐스트를 마무리할 건데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나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월터 베저디션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품고 계속 다짐하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한테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는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수학 성적 수학 실력 그걸 올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계획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그거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진짜로 해내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거를 가지고 난 이번에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지켜내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알겠죠? 자 오늘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선생님 Q&A 찾아오셔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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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